요즘 걷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지난 15일 환경공무원들이 같이 단합하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환경공무원 한마음축제 걷기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환경공무원 전체 단합과 그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환경공무원 한마음축제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무재해 환경공무원 시상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환경공무원 100여 명이 월드컵공원 별자리광장을 시작으로 메타세콰이어길부터 하늘공원 둘레길까지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즐거운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